본인 자신의 국정 운영 능력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국정 능력은 이미 TV 토론 때 정해져버린 국민들이 들으면 저 사람의 소신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의 속에 뭐가 끌고 있느냐 그걸 딱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과연 장관들을 장악할 수 있고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장관에게 끌려다니고 국회에 끌려다닐 사람. 그런 사람은 눈에 보여버려요. 어물어물 말을 한다거나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더듬거린다거나 이러면 이미 국정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감하면서 그냥 딱딱 말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어머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이번에 찍어주면 진짜 낭도질을 해서 고칠 사람이야. 딱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국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건 TV 토론 때 또 각종 관원클럽 같은 데서 토론하잖아요. 또 방송에서 토론할 때 각 교수들이 주제를 던집니다. 앵커들이. 지금 같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면 국민들이 알아놔야 될 것은 대통령은 실제적으로 어드바이저 하는 사람이에요. 어드바이저. 저 국정에 대해서 어드바이저를 하지 실제 일거 공무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걸 대통령 맘대로 일거 공무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국정이 혼란해지는 거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바꿔도 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장관이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 갔을 때 이미 전직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특징이 내가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딱 대통령 들어가면 나는 어드바이저입니다. 기존 차관들 장관 있던 사람을 그대로 써 놓은 거예요. 너와 내 조직이 없어요. 새로 임명되는 자는 대통령 하나뿐이에요. 농공행상 안 합니다. 내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이 장관 해라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와 기조가 좀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가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드바이저를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 그 정책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해보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아요. 내 패거리보다. 무슨 말인지.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어드바이저야. 절대 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장관이 몸이 아파서 그만두면 밑에 차관이 올라오는 식으로 하지 외부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요. 절대. 과개체면 과개체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올라오는 거야. 장관으로. 1급 공무원이 차관이 되고 차관이 장관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업무 파악이 쉬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장관을 전부 새로 바꿔버립니다. 국정의 혼란이 일어나네. 그 국정을 일일이 장관이 밑에 애들 그 부처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배우다가 몇 년 가버리고 나라 망해요. 딱 쓰던 사람들 그대로 데려와서 대통령 어드바이저로서 딱 야 이런 게 우리나라 좋지 않겄냐. 그럼 장관들이 나 못하겄소 이러면 나가는 거고. 좋소 나 허총재 허허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 뜻이 괜찮소 이러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절대 대통령이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면 어떤 사람 밑에 있던 사람도 필요 없어요. 다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렇다면 일단 국가를 운영하는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은 어드바이저 역할이라는 게 확고하신 건가요? 그렇죠. 정말 대통령을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올라가서 장관을 다 바꿔버리면 그들이 각 부처의 업무를 아는 데만 2, 3년이 걸려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올라온 사람들 전문 공무원들을 그 고급 공무원을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라라는 건 대통령 마음대로 나라가 흔들리고 이유 없습니다. 그 고급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돼요. 알겠죠? 단 국회를 새로 만든다거나 강력한 걸 제시할 때 반대하는 장관은 나가겠죠. 그런데 내가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면서도 포용을 합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내놓으셨던 공약 중에 3.3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그대로? 3.3 공약이? 그 3.3 공약은 내가 한 달이면 모든 장관에게 달달 외우게 해가지고 각 부채별로 자기가 해야 될 거 그 공약에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거라는가 딱 받아가지고 해버리면 나는 거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확인만 하는 거죠. 딱 한 번이면 한 두 달 만에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경기가 확 살아나요. 그러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 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절약을 한 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잖아.